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블 차이니즈입니다. 오늘은 TSE 제2부분 크림 보고 말하기에 대한 몇개의 문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부분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 동차, 숫자, 식간, 위치, 장소, 교통, 감정, 상태 등의 광한 지문입니다. 조금 중국어 수중의 말하기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기초 동사, 명사, 숫자, 형사를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은 문제 유형 어디에 무엇이 있습니까?의 광한 문제를 같이 연수해보겠습니다. 여우, 있다, 동사비에요, 뒤에 명사부터 써주세요. 샴마, 뭐, 무슨 주어즈상 여우 샴마,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답할 때는 주어즈상 여우, 같이 대답해주세요. 총 когдаему 기한лас 조금 이루어 Punktè 코드리에 무엇을 도ς bio하길에서 책상 위에 공채하고 연필이 있습니다. 주어즈상 여우샴마 桌子上有什么? 桌子上有一枝花 桌子上有一枝花 一枝 여기 이는 자서 읽어주세요 枝 꽃이 양사비요 花 꽃 桌子上有一枝花 책상 위에 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桌子上有什么? 桌子上有什么? 桌子上有两根香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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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香蕉 桌子上有什么? 桌子上有什么? 桌子上有一份报纸和一杯咖啡 桌子上有一份报纸和一杯咖啡 一份报纸 심지한프 份 심지양사비 一杯咖啡 桌子上有一份报纸和一杯咖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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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路上有 같이 대답해 주세요 路上有四只鸡 路上有四只鸡 四只鸡 寝마리다 路上有四只鸡 기유에 달리寝마리 있습니다 路上有什么 路上有什么 路上有一个钱包 路上有一个钱包 一个钱包 한 개近 个 양사별 路上有一个钱包 기유에 직합이 하나 있습니다 房间里有什么 房间里有什么 房间 방 里 안에 有什么 무엇이 있습니까 房间里有什么 방에 무엇이 있습니까 房间里有一只猫 房间里有一只猫 一只猫 一只猫 한 마리 구양이 房间里有一只猫 방에 구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院子里有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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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院子 院子 中文 마땅 里 안에 有什么 무엇이 있습니까 院子里有什么 中文에 무엇이 있습니까 院子里有一只猫 和一只狗 院子里有一只猫 和一只狗 一只猫 一只猫 一只狗 一只猫 院子里有一只猫 和一只狗 中文에 고양이 한 마리와 鱈 한 마리가 있습니다 书包里有什么 书包里有什么 书包 借 가방 里 안에 대답할 때 수벌리 같이 대답해 주세요. 수벌리 요이 바 유산 한 차로 우산 수벌리 요이 바 유산 가발 안내 우산이 한 차로 있습니다. 여기 이 바 유산 바로 대답해 주세요. 이 그 유산 하지 마세요. 그는 정확한 양사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바 유산 문 방변 요샘마 문 방변 요샘마 문 방변 옆에 요샘마 무엇이 있습니까? 문 방변 요샘마 문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문 방변 요샘마 이 바 이즈 문 방변 요샘마 이 바 이즈 이 바 이즈 우산, 의자, 양사 다 바 이 거 이즈보다는 이 바 이즈 더 나아요. 문 방변 요 이 바 이즈 문 옆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화핑 리 요샘마 화핑 리 요샘마 화핑 꾸평 리 안내 요샘마 무엇이 있습니까? 화핑 리 요샘마 꾸평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클린가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잘 듣고 대답해야 돼요. 화핑 리 요샘마 화핑 리 요샘마 이즈 화 한송이 구 화핑 리 요샘 이즈 화 꾸평에 구제 한송이 있습니다. 화핑 리 요샘 이제 우리 같이 挑战一下 测试吧 준비好了吗? 桌子上 有什么? 桌子上 有什么? 桌子上 有什么? 桌子上 有什么? 桌子上 有什么? 路上 有什么? 桌子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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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房间里 有什么? 桌子上 院子里有什么? 书包里有什么? 门旁边有什么? 花瓶里有什么? 书包里有什么? 书包里有什么?